맛있어 진짜 고추장 저는 게스트 사야 오늘은 유리조아라 요리 대결을 할거에요 우리 아직 그 레시피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레시피 보고 요리 할거에요 사진만 보고 사진만 보고요 레시피 안 알려진다고 레시피 없어요 그 페이처럼요 무슨 요리 알지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진짜 어렵겠다 요리 경호 몇 년이에요 요리? 요리는 많이 안 해봤어요 짐닭? 짐닭 짐닭 알아요? 짐닭 저는 진짜 좋아해요 짐닭 짐닭 짐닭은 저는 사이즈 이런거 좋아요 그냥 미디엄 사이즈 처음 봤어요 대박 고기 조금 짐닭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 샐라오는 어제는 요리 교환 잘못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이거 빼야돼요 자 이거를 버리고 올게요 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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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. 이거 alguien 다 됐어 냄새만 좀 폈어요 아 냄새.. 얼마나 넣어야 할까? 이걸 모르겠어 진짜 고추장 짜요? 자 아..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고기 왜 이래? 어떻게? 고기 왜 이래? 고추! 고추! 자체장! 에이? 모르겠네 일단 해볼까? 고기를 먼저 넣고 그만큼 넣고 와 이런거! 이런거만큼 넣은거 약간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! 아 설탕 넣어야 될거같아 고기랑 감자 안에 들어가있는데 많이 싱거울거같아 이거 고추장 넣었어요? 응 고추장이랑 그리고 간장 아 이거 설마 많이 넣어야겠다 지금 이거 일단 안에 맛이 끓일게요 흐흐흐흫 있어요 이거 모르겠지만 이거 모르겠지만 이건 좀 써야지 여기 있어서 이거 넣고 잠자 넣고 힌트 받으면 안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맛이 잘 들어가도록 지금 끓이는거에요 김치찌개 아니에요 된장찌개도 아니에요 조금 달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찐간장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유니티프가 많아서 아 예스 맛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5분, 10분 넣었잖아요 이거 조금만 약간 클리닝 해야지 아직 덜 익었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여러분 마늘을 먹을게요 마늘을 먹을게요 고고기도 faucet life 왜 너무 하얀색이야? 약간 넥켓 치킨 넣고 2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따가 이름 해줄게요 이따가 이름 해줄게요 이거 사야한거 이름? 사야애정 카드 찐딱 완성! 유리 좋아 유리 좋아 이 순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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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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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먹어야 맛있죠 단면 단면을 먹어야지 일단 맛있게 보여요 응 맛있게 보여요 맛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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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맛? 조금 짠데 맛은 괜찮아요 야채는 당근은 너무 있어요 아 그래요? 물닭 짜요 간은 잘 맞춰서 맛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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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은 잘 맞춰서 맛있어요 짜지 않아요 짜지 않아요 선택을 하려면 둘 다 맛있지만 간장 들어간게 조금 담백하고 더 나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네 둘 다 맛있고 차이가 나는거는 여기는 고추장 맛이 많이 나오고 여기는 고추장 맛이 많이 나고 여기는 간장 맛 그래서 고추장이 조금 적게 들어갔으면 덜 짜지, 약간 짜졌어요. 처음에는 안 되는 게. 이거는 이제 씀씀하게, 애도 먹을 수 있는 맛. 간장. 그럼 하나 선택해 주세요. 네, 고릅니다. 화끈. 저는 오늘 좀 화끈한 거, 매운 거. 매운 거. 아, 오케이. 다음은 라면을 먹으면 맛있어. 이번엔 스트라이거. 근데 단면 짠 거 같아. 잠깐만. 단면 먹으면. 맛있어요? 맛있어. 진짜요? 맛있어. 저거 먹어봐요. Let me try it. 딱 좋네요. 진짜 천천히 한 느낌 있어요. 응, 생선 맛있어. 아, 고개가 진짜 부드러워. 나 이게 순천히 한 맛. 응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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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